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지원법 재정촉구 선언을 발표하고 시민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 대표는 선언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시청각장애인지원법인 헬렌켈러법 마련과 지원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약 1만 8천 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전달받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장애인 복지법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헬렌켈러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